빠지면서 해야겠다. 좋아요. 가버려. 이게 바텀을 치면 상대가 바론을 바로 칠 것 같아서 하기가 좀 그렇네. 아이고 얘들아 좀 어... 차렷 쓰면 안 됐니? 야 이건 내가 뭐 해줄 게 없는데 이러면? 좀 아쉽게 됐네. 어? 뭐야? 서렛 나왔어. 아니 이건 좀... 여러분은 미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원딜 하세요. 미드는 재미없어. 전파는 모든 로밍 갱 다 피하면서 턴 다 빼주고 라인전도 이겼는데 이렇게 하고 지는 게 좀 아쉽긴 하네. 근데 이게 제가 미드 유저라 그런 거 같아요. 미드는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예전에는 다른 라인이 느끼던 감정이 어? 아닌데 나 다른 라인도 좀 했었는데? 뭐지? 모르겠다. 전반 다려봅시다. 앨리스가 2렙 갱은 또 약해서 3렙 찍고 올 것 같죠? 2렙에 왔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오히려 2렙 봤는데? 2렙이죠 이러면? 근데 이것까지 잡아야 2렙인데? 와 저걸 사라가? 대박이네. 어? 바텀 네이스. 이번엔 우리 바텀 이기는구나. 곧. 그래 한 판 졌으면 한 판 이겨야지. 나이스. 와 근데 진짜 전판이랑 너무 딴 판이다.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애. 요즘 진짜 바텀 버프 게임 맞다니까? 와우. 사빙. 어 여기 타야겠다. 카론 무조건 바텀 뛰거든요 이거는? 아 이게 안 맞아? 대박인데? 맞았으면 다 잡는데? 진짜 아깝다. 여기. 사비. 좋네요. 어? 제가 껴야겠네? 딱. 딱. 어? 에라이. 이게 게임이냐. 도우치지. 아 님들 요즘에. 입가 주변이 좀. 그거 있잖아요. 입판. 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눈임? 이게 코임? 여기가 아픈 거 있잖아. 살짝 찢어지듯이 아픈 거. 이거 원인이 뭐임? 여기가 너무 아파. 건조해서. 환절기라 건조한가? 빨간 마스크 초기 증상이요. 빨간 마스크 되게 추억있네. 옛날에 막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 막 하얀 마스크 다 있었거든. 무슨 귀신을 만나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산다. 이런 것까지 막 외우고 다녔거든요. 무슨 막 토마토 뭐 이런 거를 몇 초에 몇 번 얘기하면 된다 그랬나? 그리고 막 폴스 층을 못 올라가고 짝수 층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었음. 누누와 잼럼프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들리듯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리면서 합시다. 무섭다 누누가. 인정? 누누가 너무 무서워. 역시 무섭군. 오히려 좋아. 미드에서 뺏기 때문에 바텀에서 이렇게 이득 복무가 아닐까. 누누 너가 죽였어. 바텀을 갔어야지 요즘 바텀에 탄대. 이걸 미드를 와. 너가 죽였어. 여기 딱. 미니언 사이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지금 전멸이 없어서 누누가 반드시 노릴 거거든요. 노플 카이사 반드시 잡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볼 거다. 사립시다. 아이 그만 와. 누누야. 저기 못 잡잖아. 어? 사빙. 크 spherical. 사빙. 아 이게 안 되네. 파우스 크롭 CC 연기에 당했다. 그죠? 정말 잘 받았는데 저거는. 그죠? 아군이 자넼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는 안 좋네요? 좀 아쉽군 아쉬워 와 죽을 뻔했어 죽었어 아니 길막당해서 여길 못 지나갔네 여기가 후반이 엄청 크게 밀리는 건 아니라서 천천히 해보면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타행이다 좋은데 애니비아 마나 많이 없음 안 좋은데 이거는 안 좋은데 이거는 많이 안 좋네요 배우 잘 커버렸네 애니비아 R은 뺐다 그래도 이거는 가져야겠는데요 저도 봐봐야겠다 오케이 각이 나쁘진 않은데요 여기인가 와 이게 안 맞아 분도가 잡아줘 좋아요 여기서 많이 비볐다 그래도 아 마오카이를 몰면 과연 될까 그게 절대 안 되지 않을까 되네 즐거운 알까기 시간 불만 불만 맛있다 잘 익었구나 애니비아야 이런 크나큰 선물이 나한테 시야가 안 보이는 데서 써줘 맛있게 포킹 되긴 했는데 그래도 빠지면서 해야겠다 좋아요 여기 여긴가 네 파워만 밀고 빠지자 뭐야 이걸 들어와 자신 있어 뭐야 뭐야 너 약하잖아 어 뭐야 아니 이건 이건 몰랐네 왜 들어와 아니 누누가 왜 들어오나 했네 오른이 있었구나 뒤에 야 이거 잡았다 몰자 몰자 몰아 몰아 벽 빠졌어 얘들아 그냥 벽 빼놈 끝 가버려 뭐야 아 와 이거 그냥 이거 먼저 녹일걸 그랬나 그쵸 칼리스타 칼리스타 먼저 녹였으면 안 좋았겠다 좀 실수했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어 어어 거기서 있어버리면 빡 어 어 어 어 하하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동동호 쓰고 녹네 네 와용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잡아 잡아 어? 에라이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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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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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